크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더 많은 일상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주민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부터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까지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 지역 예산과정에 참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신호등으로 미세먼지를 쉽게 확인합니다. 서울 노을공원 노을별학교 가족별여행 프로그램 무료 천문체험 공간을 통해 공원에서 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울산 친환경 빗물제거기 설치사업 친환경 빗물제거기로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주민의 아이디어로 실현되니까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의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주민! 주민참여예산제도 직접 참여하면 우리 지역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